안녕하세요. 23년도 토목기사 필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를 준비하시려고 지금 마음을 딱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잡으셨으면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공부가 생각보다 짧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과목을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내가 지금 필기를 준비해볼까? 날씨가 선선하니까 해볼까? 이런 생각 들었으면 책부터 한번 구입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지만 다 방법이 있어요. 먼저 계획 세우셔서 배우락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방법들을 쭉 따라오시면 합격하십니다.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전망 잠깐 볼게요. 23년도 필기가 얼마나 합격하고 실기가 얼마나 합격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지금 21년도 결과치죠. 23년도에 대한 걸 보면 필기 응시자가 남자들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9,266명. 그중에 합격자가 2,568명. 여자가 2,099명 중에 600명이 합격해서 남자 학생의 경우는 27.7%. 여자의 경우는 28.6%. 약 30% 좀 안 되게 돼 있어요. 2020년 결과치 보면 필기 응시자가 9,940명 중 3,550명. 35% 합격했었죠. 좀 이러면 많이 높았는데 실기 합격자 수준은 5,963명 중에 3,006명으로 50.4%야. 그러면 실기가 훨씬 쉽네.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려운데 왜 퍼센트가 높냐? 실기는 누적된 사람들이 있어. 누적된 사람들이 필기 합격하고 실기 한번 떨어졌어. 그럼 다시 또 실기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적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나오지만 공부할 양은 훨씬 많다는 거.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한번 떨어졌다. 그다음에는 무조건 붙어야 돼. 왜냐하면 실기는 주관식이다 보니까 공부를 오래 하면 더 많이 알고 더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이 깊어요. 필기는 깊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내용까지 공부하려니까 어렵잖아. 그래서 실기를 합격률이 높다고 해서 아 쉽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필기에 합격기를 하시고 바로 실기 준비하셔야 되고 19년 결과치에 대한 합격률을 보면 필기 응시자가 1만 300명 중에 3,424명. 33%. 실기 합격자는 7,321명 중에 2,837명으로 38%. 항상 필기보다는 실기가 좀 높죠. 아까 말한 대로 누적 합격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 18년도 보면 1만 118명 중에 3,073명. 실기 합격자 수는 5,283명 중에 2,941명. 30%, 55%. 그럼 실기가 훨씬 쉽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적 합격자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23년도 마찬가지로 필기 합격자 수는 30%선을 할 거다. 정도 붙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30%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30% 정도는 합격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에 안아놓고 하시는 거죠. 퀸액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응시자 수에 대해서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 이 정도인데 봐. 응시자 때문에 제가 이 표를 보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 접수자는 1만 3,894명이야. 그런데 응시자는 9,266명이야. 그럼 왜 이렇게 갭이 차이가 날까요? 시험 응시해놓고 내가 안 보는 거예요. 실제로 안 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지 않은 것 같거든. 나 이번에 떨어질 것 같은데 뭐 하러 봐? 안 돼. 봐야 돼.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내가 연습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시험 이번에 준비한다. 그럼 시험 무조건 보셔야 돼요. 보셔서 시험장 분위기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느끼셔봐요. 보셔야 돼. 그 분위기를 느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난 시험할 때 응시했으면 시험 보러 간다.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합격자가 이만해. 이만큼. 이렇게 작잖아요. 합격자가. 거기에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 그러니까 아까 오늘 내가 공부 한번 해볼까? 바로 오늘 준비하라는 게 이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녹색 안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하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격하냐? 뭐 하는 건 제가 다 전략 말아드릴 텐데 대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격 조건. 필기 합격해놓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산업계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응시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직무. 직무. 유사 직무 분야야.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중단고. 기술인협회 다 등록되어 있고 회사. 뭐 사재보험 뭐 이런 거 다 나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갖다 주면 아 이 사람 1년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만 증명시켜주면 돼. 근데 1년 안 됐어. 그럼 필기가 불합격되는 거예요. 필기가.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뭐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 뭐 기능사 자격증은 3년. 그 다음에 응시하는 종목에서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서는 기사 자격증과 동일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바로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아 요요요요. 요요요. 관련학과. 대부분 학생들이 되니까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요거요. 예정자. 얘 때문에 그래. 만약에 예정자라는 게 뭐야.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그러니까 휴학을 하더라도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해야 필기시험을 볼 수가 있어.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안 내고 졸업하면 졸업 예정자라고 안 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면 1년 휴학해야지. 휴학하고 시험 봐야지. 자격증도 취직해놓고 영어 점수도 올려놔야지. 자격증 자체가 못 봐. 그러니까 등록금을 내놓고 졸업 예정자인지 확인해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 거 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 여기서 안에서 졸업 예정자가 아닌 사람이 합격해서. 3학년 6학기만 이수해서 불합격 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그때는 등록금을 다시 내게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직장인분 같은 경우는 내 경력이 제대로 다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2년제 전문대회에서는 2년 이상 실무 종사한 게 있어야 돼요. 그 증빙하셔야 되고 동일 유사진문대회에서는 기술훈련 이수자. 그다음에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 과정에서 이수했으면 2년 이상 실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응시하는 종목에 속하는 내가 대학을 안 나왔으면 유사 학교에 안 나왔으면 4년 이상의 실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시험에 응시하셔야 됩니다. 경력 부족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알아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과목에서 와 토목은 도로, 철도, 교량, 터널, 공화, 항만, 댐, 하천, 해안, 플랜트 이걸 구조물에 건설하는 일을 하면서 종합적인 국토, 국토사업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돼? 역학, 역학적인 거 응용역학 측량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돼. 다 물 다니까 철근, 콘크릿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질 물 다 흙 속에 위에 있으니까 또 상하수도 이렇게 여섯 과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니까 이렇게 다 하니까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 60점만 맞으면 돼, 60점 단 여기서 40점짜리가 나오면 얘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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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얘 35점 이러면 과락 니 아예 불합격돼요. 그러니까 40점 미만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걸 알고서 준비하셔라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얘기 기본에 충신하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내용을 왜 먼저 하냐면 기본에 충신하자는 건 그때 제가 단기간에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요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섯 과목 노트 얼마 안 하잖아요. 여섯 노트 한 것씩 다 놔둬. 스프링 노트 같은 것도 좋고. 그래서 하나하나 정의 그다음에 분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정의 뭐다라고 딱 쓰고 공간 많이만큼 비어나. 왜 비어나? 문제 풀다가 정의에 관련된 문제들 나오면 오답 나온 거 이런 것들 내용으로 채워놓으면 되거든. 그리고 또 내가 공부하다가 더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채워놓으면 되거든. 노트 아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널찍 널찍 공간 비워놓으면서 문제 풀어놔. 그래 놓고 내가 쭉 글을 써놔. 그래서 정의, 분류, 종류, 내용, 대책, 유의상,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뭐 칭량이 예를 들면 정의하고 기계, 기계 사용 방법, 기계 사용에 대한 뭐 개선 방법 이런 데 다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오차. 그럼 오차의 조정. 그럼 챕터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나만의 노트로 적어놓는 거야. 왜 그러냐? 이거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짜증 나거든요. 근데 언제 얘 힘을 발휘하냐면 시험에 점점 금박했을 때 그때 다시 책을 보면서 막 앞에 거 공부할 수 없거든요. 그때 얘만 보고 차차차차 넘기면서 아, 이게 됐지 이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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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금방금방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막 한 과목도 끝내고 두 과목도 끝내고 세 과목도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되면 여섯 과목 다 봐요. 내가 정의한 것만 보면. 그렇게 필기는 얕게 넓잖아 범위가. 범위가 넓으니까 얕게 공부하는 거야. 얕게. 그걸 다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형태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라. 전체 생각하면 한 문제다. 이런 게 뭐냐면 역학이라는 게 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넓게 분포되잖아. 그러니까 먼저 아, 이게 역학이다. 그럼 산을 봐. 그러면 나무 봐. 그다음에 가지, 잎. 세세한 걸 보러 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챕터를 내가 머리로 쓸 수 있으면 돼. 다 공부하시면 나서 챕터, 챕터를 내가 다 쓰면 그게 맨 마지막에 최고의 나의 서브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될 정도면 우리 수준이지. 그런 강사 수준 정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기간에 공부를 하시면서 오래 기억을 하려면 좀 어디다 적어놔야 돼. 적은 걸 자주 봐야 돼. 그런 걸 좀 자꾸 부탁하는 거야. 그다음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준비를 막 하시다가 한 문제에 딱 삘이 꽂힐 때가 있어. 그럼 그 삘이 막 꽂히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막 풀어내려고 하거든. 며칠 막 시간 써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야. 저도 토목기사 준비할 때요. 저도 말을 이렇게 했고 강사가 그렇게 하려는데 강사님이 막 그렇게 하려는데 웃기고 있네. 난 이미 좀 꼭 풀어낼 거야. 우리 그때 성한당, 청운, 일진사 뭐 이렇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면 책 다 사서 막 다 봤어. 근데 이런 신발권 여기는 3번, 여기는 2번, 여기는 1번이래. 안 돌아버리겠어. 그럼 막 출판사에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책의 답이 틀림이에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근데 답이 틀린 건 그렇다지만 막 계산 풀이가 막 쫙 내 이 문제 푼다. 대신 그걸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는 그 부분은 정말 다 기억이 나. 그래서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깊게 공부할 강목을 하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한 문제에 1, 2번, 10초, 20초에 풀어내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 문제에 막 너무 하지 말라고. 그리고 화분에 물주듯이 왜 그러냐면 하루는 내가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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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공부하겠다. 그럼 동영상 1시간 보고 1시간 내가 문제 풀고 화분에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조금 짧긴 하지만 한 2시간 반, 3시간 했으면 하는데 그래도 그걸 계속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 막 3시간, 4시간 시간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2시간이면 2시간에 맞게 공부하는 거예요. 동영상 1시간 보고 그럼 1시간은 어떻게 뒤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니까 앞에 1시간 남았잖아. 그럼 1번부터 막 풀다가 30분, 30분 문제까지 풀었는데 1시간 다 써. 이제 자자하고 자버리면 안 된다고. 문제가 70개까지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1, 3, 5, 7 이런 식으로 홀수, 짝수 번호로 풀어나가야 돼. 왜 가까운 번호에 있는 건 유사 문제거든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좀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뒤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 응시자가 아니라. 축제자라면 똑같은 문제 한 챕터에서 내야 되는 거면 뒤쪽에서 내고 싶지 앞쪽에서 내고 싶겠어요? 사람 심리 다 똑같잖아. 그렇다면 뒤에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홀수나 짝수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아, 그럼 부족하지 않을까? 30분까지 풀고 자는 것보단 홀수, 짝수로 해가지고 뒤에까지 다 풀어보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회 문제까지 꼭 풀어보시고 정정말 시간이 막 졸려 죽을 것 같아. 3, 6, 9라도 푸세요. 꼭 푸셔야 돼. 1, 1, 5, 10 이건 안 돼. 너무 떨어졌으니까 한 3, 6, 9라도 꼭 풀어보시는 식으로 해서 공부를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2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왜 제가 그 말을 하냐면 하루 5시간 안 하고 하루 쉬고 하루 3시간 하고 하루 쉬고 하루 4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끊김이 생기면 안 돼요. 사람 머리가 한 3, 4일 간대요. 뭘 외우면. 그런데 계속 공부하는 형태로 가셔야 앞에 거 기억하기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몽창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 날 안 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쉬었다가 그 다음 쫙 공부했다가 안 돼요. 내가 공부를 한 번 딱 시작하기로 했으면 무조건 2시간은 어쨌든 해야 돼요. 해야 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좀 독한 밤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꼭 하시고 그 다음 읽기 전에 한 번씩 되새김질하는 건 뭐냐면 한 3채터, 4채터 끝나면 앞에 거 한 번 쭉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이런 거 노트 이용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 거 조금 쉽게 보면서 뒤에 것도 공부하고 앞에 거 쫙 보면서 뒤에 거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앞에 내용이 완전하게 또 다 까먹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초목기사 시험에서 주의할 점들 같은 거 보면 학교 시험은 막 10분, 20분 풀어야 되고 우리 구조 같은 경우 옹벽 설계라 이렇게 하면 한 문제인데요. 3시간 시험 봤어요. 뭐 격체 두께하고 저판 두께 딱 주고 내가 그걸 설계하는 거야. 옹벽 안정성 검표 세 가지 있잖아요. 그걸 해보고 엔진이 났어. 그럼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크기 다시 가정하고 다시 문제 풀고 근데 기사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문제가 얼마 만에 푸냐. 1분 10초. 그러니까 왜냐하면 30분의 한 과목이잖아. 근데 유의사항 보고 뭐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OMR 체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5분 뺀다 치고 25분이잖아. 그러면 한 1분 10초씩 20초잖아요. 계산 문제는 내가 모르니까 공식이 기억 안 나. 그러면 좋아. 내가 그건 못 푼다 쳐. 근데 또 공식 만들어내는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모모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있잖아. 모모가 아닌 것은 읽었는데 1번 맞아. 2번 좀 맞은 것 같아. 3번 짜리까리자면 좀 맞아. 4번 읽었으니 확실히 맞아.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읽어. 그럼 다시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 1번 맞다고 했어. 2번 아까는 맞은 것 같아.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틀린 거 아닌가? 자기 체면을 걸고 시간 금방 갑니다. 시간 후딱후딱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괜히 다른 문제도 못 풀어.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국가시험은 다 붙어요. 그런데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시간 못 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런 문제는 다시 읽을 생각 지면이 길다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음 비우고 다음 문제 푸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건 자신감 있는 문제부터 고조점을 맞도록 준비하고요. 토질밑기초 같은 경우는 실기 과목에서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 과목 중에 토지를 좀 높은 점수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기할 때 2차 과목에서 토질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시고 준비하셔라. 그러면 과목별 주의사항 보면 역학 계산 분포도가 많은 과목이 14개 15개가 계산 문제니까. 그런데 역학은 영어 같아. 영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 점수가 쭉 가. 그러다가 뭔가 하나 또 깨우심을 딱 받으면 또 10점 쭉 올라가. 그런 식으로 역학은 그러니까 마라톤 같이 준비해야 돼. 마라톤처럼. 한 반에 뭐 일주일 동안 막 공부했으니까 역학 점수가 확 올라가겠지. 안 그래. 반면에 상하수도나 토질은 상하수도는 법이잖아. 법. 법이야 법. 얘는 거의 암기가 많아. 그러니까 얘네 이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노트 같은 거 딱 해놓은 거 막 보다가 딱 시험 보자고 점수 금방 확 올라가요. 그런데 또 이거 안 보다가 일주일 만에 관용도 문제 딱 점점 풀어봐. 그러면 막 60점, 55점 뚝 떨어져 버려요. 이런 건 암기 과목이란 말이죠. 이런 암기 과목에서 점수를 좀 더 높여놔라 이거예요. 높여놔라. 측량 오차 많고 막 아 짜증내 하지마. 이런 게 아니야. 오차라고 하는 것들 몇 문제가 출제되는 것뿐이지 오차만 갖고 떠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측량을 다 싫어하는 부분은 오차 때문에 아휴 원래 생기는 거야 측량은. 받아들이면 돼. 대신 측량은 한 1챕도 빼고는 2챕도 거리 측량 3챕도 평판 4챕도 수준 측량 이게 연결되진 않아. 대신 응용 측량에서 좀 앞에 거로 끌어오긴 하지만 챕터별로 응용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책도 몰라서 다음 거 모르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측량을 다 싫어하지만 이뻐해줘. 측량 내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놨으니까 측량 해요. 포기하지마. 어느 정도 점수 맞춰주면 돼. 내가 하는 것만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고득점을 올려야 되는 감옥 두 가지는 해라. 그런데 상하수도하고 토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별 점수를 한 번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60점 맞춰야 되니까 상하수도하고 토지를 한 75점 정도 맞게 하겠다. 내가 점수로 좀 고수점을 맞추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놓고 수리 한 60점 역학 55 최근 55 그 다음에 측량 하나 빨고 내 측량도 한 60점이나 55 해놓으면 합격하잖아요. 합격하잖아. 60점을 그렇다고 또 타이트하게 딱 72개만 맞추겠다. 그건 좀 어머러웠고 한 62, 3점 정도 경제적으로 딱 붙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쨌든 내가 높은 점수를 만들어야 될 감옥에다 해서는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나는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역학이나 철근 같은 게 난 좋아요. 그럼 당연히 역학하고 철근 점수를 올리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감옥에다가 점수를 올리라고. 그 중에 토질만 이 토질만 2차 감옥에서 또 쓰이니까 그건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 쭉 해보면서 관연도 문제 풀면서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셔야 돼. 필기가 다 끝나갈 때쯤 되면 한 1, 2주 정도는 관연도 문제 막 풀어보면서 시험장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그나마 실수가 줄어들고요. 3시간 동안 시험 보는데 갑자기 뭐 1시간 반 지났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 감독관 쫓아와요.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거 먹지 마시고 내가 준비한 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다 쏟아볼 수 있게 딱 시험장에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험장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 여러분들한테 크게 더 와닿는 얘기들에 대한 것들도 많죠. 할 얘기 많아요. 여러 가지 해주고 싶은 말 많은데 중요한 건 내가 하겠다는 마음 탁 가졌잖아요. 그러면 배우락에서 필기 과목별 썸머리 그다음에 문제 출제되는 것들 많이 모아놓은 거 공식집 많이 줍니다. 그것만 갖고 다니면서 내가 석 달 동안 이거만 한다. 좋아. 내가 요거케 한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합격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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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